안녕하십니까. BBS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생활본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대한불교진각종 정정시민당 원상정사입니다. 보통 절을 소개할 때 무슨 무슨 사, 무슨 무슨 절이라고 하면 애청자 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텐데 제 소개가 너무 길기도 하고 시민당, 시민당이라고 하면 뭐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소속된 종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불교라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과 불교에 합쳐진 말로써 대한민국 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곳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각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종단의 하나로써 참 진짜 깨달을 각자를 써서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참 깨달음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지향하는 종단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대한민국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 중 바른 믿음과 참 깨달음을 구현하는 종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민당은 무엇일까요? 진각종단에서는 절, 사찰의 다른 말로 시민당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면 범어사, 삼광사를 저희 진각종단에서는 범석시민당, 정정시민당이라 부르는 것이죠. 시민당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민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좋다, 나쁘다라고 느끼는 일상의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어받아 법통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 이외에도 시민에는 글이나 말로 나타낼 수 없는 마음속의 깨달음을 이루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이 의미들을 종합해서 보면 내 마음이 곧 부처인데 참 마음을 공부해서 깨달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민당이라는 말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참 마음을 깨달아 공부하는 도량,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새해부터는 우리 불자님들이 사자처럼 용맹한 마음을 내어 탐짐치 삼독을 물리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곳에서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서원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분들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새해라는 시간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새해도 어제의 연장일 뿐입니다. 새해는 우리 마음에 있는 날일 뿐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느 날이든 새날이 되고 새달이 되며 새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과 달이 또 해가 바뀌어도 항상 같은 날, 같은 달, 같은 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움은 희망을 키우고 절망을 잠재웁니다.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을 설하신 본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희망, 새로운 계획과 실천을 세워야 우리는 참다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한 2022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럼 우리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사를 위한 백가지 비우담을 설하고 있는 백유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으나 현명하지 못한 한 장자가 이웃의 삼층집 낙성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돈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가진 이 장자는 자신도 같은 삼층집을 지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장자는 당장 목수들을 불러 이웃과 같은 삼층집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있던 날 현장에 가서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목수들을 나무랍니다. 아니 삼층집을 짓고 싶다 하는데 왜 기초만 닦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장자는 며칠 후 다시 공사 현장을 둘러봅니다. 이미 기초는 닦여져 있고 1층이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장자는 또 역정을 냅니다. 아니 삼층집을 지으라 했는데 왜 또 1층만 짓고 있느냐라고 나무랬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지혜로운 사람이 장자를 조용히 불러 일러줍니다. 삼층집은 1층, 2층을 세운 다음에 짓는 것이라고 말이죠. 기초와 아래층을 생략하고 삼층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일로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가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림으로써 벌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화려함과 실리를 추구하다가 보니 정작 있어야 될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은 사라지고 돈과 부에만 집착하다가 보니 식창가를 6층에 두어서 건물 전체의 배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이런 부실과 탐욕이 결국엔 붕괴사교로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났던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가까운 중국이라는 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겼죠. 많은 분들이 들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나무 아파트 붕괴 사건 이 일은 다행히 입주 전에 건물이 무너져 인맹 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를 시공하는 업체에서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건물 기둥에 들어가야 될 철근 대신에 대나무를 넣었던 희한하고 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을 세우지 않고 과정을 무시하며 결과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과와 업적에 집착해 기본과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다행히 입주 전에 건물이 무너져 인맹 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를 시공하는 업체에서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건물 기둥에 들어가야 될 철근 대신에 대나무를 넣었던 희한하고 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을 세우지 않고 과정을 무시하며 결과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과와 업적에 집착해 기본과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교육자이며 심리학자인 할어반이라는 분은 자신의 저서인 인생의 목적에서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절대 불평하지 말고 지내보라 그리고 그것이 힘이 든다면 하루 동안 얼마나 불평을 적게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불평을 하게 될 때마다 체크를 해보게끔 했습니다. 실험 결과 하루 종일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70만 명 중 4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의 질문에 많은 학생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고 사는지 스스로 깨닫게 됐고 사실 불평할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평을 많이 하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실험을 한번 동참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행동들이 나의 불성에 또 나의 시민에 상처를 입히고 나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스스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한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조카뻘 되는 친척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살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아우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늙으셨어요. 얼굴에 죽음이 자글자글하네요. 그 한마디에 이 보살님이 마음이 너무 상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천냥빛을 지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무의식적으로도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영 스타일이 아니네요. 이런 옷은 유행이 지나지 않았나요? 오늘은 피부가 너무 칙칙해 보여요. 화장도 영 뜨네요. 뭐 등등의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순식간에 불편해지고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이렇듯 우리 마음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마음을 찾고 마음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업적과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드러나 있는 것,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드러나 있는 세계,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유한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 바탕에, 그 위면에는 무한의 세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유한의 세계란 무한의 세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유한의 세계를 현실세계라고 한다면 무한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살이의 바탕에는 진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와 소통하는 삶은 뿌리가 튼튼한 나무처럼 활력을 가집니다. 알찬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와 소통이 막힌 삶은 숨 막히는 답답함 그 연속의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번뇌에 덮인 마음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맑고 깨끗합니다. 모든 사람은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성, 시민이라고 합니다. 시민은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진리와 소통할 수 있는 덕성으로 보리심이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길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응퇴, 보리심방, 성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리심을 믿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사리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본을 일으키고 불성과 시민을 밝히는 일에 힘을 쓰지 않고 세간의 일들에 성공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기초와 아래층이 없는 공중누각을 바라는 일들보다 더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리심으로 가득 차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리가 더욱 복잡하고 더 힘들수록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진각종을 세우신 회당 대종사께서는 가지가 많이 벌어질수록 그 근본은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시대에 정말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은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무는 뿌리만 잘 다스리면 잎과 줄기는 쉽게 다스려집니다. 보리심을 일으켜 불성과 시민을 밝히는 수행은 세간에 번잡한 모든 일들을 간단하게 바로잡는 명략이 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근본을 세우는 일 보리심을 일으킨 일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몸짱이 되고 날씬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처럼 말이죠. 길든 짧든 그 시간이 생활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일은 적게 투자해 큰 효과를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새벽의 마음을 정리하는 새벽 예불시간, 새벽 종송시간을 통해서 새해에도 시민을 밝히는 수행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생활이 튼튼해집니다. 늘 자신을 새롭게 향상시키면서 생활고를 쉬이 극복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